오늘은 향기나는 실링 왁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실하우스 하우스직입니다 오늘은 향기나는 실링 왁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실링 왁스 사용하시다 보면 조금은 역한 냄새가 날까 봐 아니면 어쨌든 싫어하는 냄새들이 날까 봐 걱정하시는 경우가 있죠 실하우스 판매하는 실링 왁스들은 다행히 크게 향이 없는 편인데요 가끔 냄새가 안 좋은 실링 왁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기나는 실링 왁스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실링 왁스를 녹일 퍼스널 왁스 실러 그 다음에 실링 왁스 그 다음에 녹은 왁스를 부어서 굳혀줄 실리콘 몰드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향초 만들 때 넣는 프레그런스 오일입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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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